쭈꾸미 시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9월 1일입니다 쭈꾸미 금어기가 끝나고 쭈꾸미 시즌이 활짝 오픈이 됐는데 오늘 9월 1일에 선상 예약을 못했습니다 제가 토요일인데 오늘이 13물인가? 백사장항이 왔습니다 출조 조사님들께서 엄청나게 많으세요 뭐 모두 다 기다리셨겠죠 저처럼 지금 시간이 11시 조금 늦었는데 쭈꾸미는 날물이 편하죠 물 빠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하는게 낚시가 편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셨네요 딸내미랑 둘이 와야되고 백이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데 안가져왔습니다 저는 뭐 백사장 카트가 있으니까 지금 카트를 끌고 가는 중입니다 저희 딸내미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 6학년이지만 3학년 때 한번 데리고 왔더니 여기로 가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왔습니다 3학년 때 딸내미가 모자쓰고 캐스팅하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3년 지난 지금에는 다 잊어버렸어요 이녀석 같이 다니긴 했는데 그때가 더 귀여웠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키도 훌쩍 크지도 않았고 그냥 일반적인 왕눈이 애기고 워킹 때는 거의 원줄이 직결을 해서 쓰는데 그 밑에 추가 왕눈이 애기 훅 보다 길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선상체비 영상 올려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원줄을 합사로 사용하면 훅이 합사에 엉키면 훅이 곤란한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왕눈이 애기보다는 조금 둘 다 짧게 묶었어요 와 진짜 코너 꺾어지는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조선인들은 꽉 차졌네 자 오늘은 뭘 하기보다는 그냥 딸내미랑 놀다 갈게요 몇 마리나 잡는지 한번 보고 우와 발 디딜 틈이 없어 우와 대박이다 그저다 우와 설 데가 없어 설 자리가 저기 있다 뒤에 우와 진짜 정면으로 캐스팅하는 것만 알면 돼 정면으로 캐스팅하라고? 어 여기서 잠깐 던져보고 갈까? 여기서 잠깐 던져보고 갈까? 여기? 어 우리가 했던 자리가 여기다 여기 여기 밑걸림이 있어 여기 밑걸림이 있어 장타치면 신발에다 꽂아놔 고맙다 긁어 잡아줬어 고기! 밑에 밑에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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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밑에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닥에 착수한 느낌만 하시고 바람불면 초리대를 높이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원투인데 해봐 더 지져봐줘 자 올해 첫 쪼꾸미입니다 나오네요 첫 쪼꾸미다 첫 쪼 묵직한 값만 느끼시면 됩니다 줄 원줄을 봐야 되는거야 왜 저기 있긴 마 니가 저쪽으로 던졌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던져서 내 원줄을 봐야 되는거야 떠내려가는거야 떠내려가는거야 떠내려가게 두고 바닥만 읽으면 돼 바닥만 읽으면 돼 그럼 정면으로 던지기만 하면 돼 아가씨 잠깐만 줘볼거 아저씨가 줄게 이쪽으로 와 자 들고있어 아파트 들고있어 죄송합니다 오빠가 요거 던져보고 던져봐 바람 불면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내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어 던져봐 뺐어 여기있다 던졌는데 감어 이제 풀기만 해서 그렇지 팽팽한 감을 유지해야지 텐션 유지해야지 아까도 아빠가 멀리 치지 않았거든 그냥 가까이서야 나왔어 아 근데 아빠가 휴가 털렸다 에이 아빠 체비하고 올게 비차장 카트를 이럴 때 써먹죠 아 까니까 밑에다 그냥 먹지만 오 워킹은 그래도 사이즈가 좀 큰게 나오는데 껌머선장한테 오면서 전화연락을 했더니 사이즈가 아직 작다 당연히 사이즈가 작겠죠 시즌 초반인데 근데 워킹은 안그런데? 차수가 차수가 조금 해서 그런가 어디로 던졌어 아니 아 뭐 죄송합니다 나는 정확히 앞으로 던졌어 이게 조류가 흘리는거야 던졌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좀 알아야 돼 멀리 던져봐야 돼 멀리 던지 욕심을 내죠 아까 아빠가 던진 것도 던지고 코앞버스 나왔어 이렇게 요정도만 던진거야 던지고 밑으로 내려서 계속 과작을 익는다는 생각을 해요 어우 꼬마같이 잘 던지는데 툭 그렇지 어우 좋아 아빠랑 똑같네 자 조숙제 감을 느껴야 돼 감을 워킹은 많이 잡으려고 하는거보다 재미를 느끼려고 하는거지 조금만 무거우면 됐어 됐어 가까이 가봐 저 아저씨가 풀어주실거야 와 손님께 당겨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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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낚싯대로 앞으로 밀어서 그래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거야 이렇게 멀리 던질 필요도 없었어요 톡 치면 저 정도까지 나가 뒤로 너무 땡길 필요가 없어 톡 치면 돼 그렇지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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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랑 엉킨다 기다렸다가 해야지 쭈꾸미가 올라탈 시간을 줘야지 쭈꾸미가 올라탈 시간을 줘야지 쭈꾸미가 올라탈 시간을 줘야지 쭈꾸미가 올라탈 시간을 줘야지 위로 턱 쳐서 느껴보는거야 묵직한게 있는지 정면을 딱 쳐 호텔을 통한거 아니에요? 아니야 비닐봉지 물이 지금 가고있어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멀리 던지면 미끌림만 있어요 앞파랑 있을땐 걱정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뭐가 있었네 오 묵직했어? 묵직했네 오 감이 있네 살아있네 아 저게 저게 겹해 번져 그냥 아빠가 알아서 할테니까 자 쭈꾸미가 나옵니다 잘 안나오네 어쨌든 우리 오늘 라면 끓여먹을 것만 잡으면 되잖아 1인당 한마리 역시 우리 딸 꾸미 소박해 너무 빨리가 와 그러니까 쭈꾸미가 올라탈 시간을 줘야돼 바닥에 바닥에 가라앉고 속으로 좀 세봐 그렇지 그런식으로 한 5초마다 한번씩 톡 앞으로 끌어주고 오 괜찮아 거기서도 나올 수 있어 캐스팅은 여러번 많이 해본 사람이 제일 잘하는거야 엄마랑 손태워 엄마랑 손태워 엄마랑 손태운 날 바람불고 할때는 처리대를 좀 낮춰주시는게 좋은데 오늘은 출처 조사님들께서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또 안꼈어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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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 그렇지 이걸 봐서 네 줄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 생각해야돼 두 마리 잡았어 엄마랑 손태워 엄마랑 손태워 엄마랑 손태워 형태야 구경해봐 쭈꾸미 두 마리 있어 어 초반에 손상 사이즈보다 훨씬 큰데 응 엄마 아빠 자 세 마리째 네 우리 딸도 간만 느끼면 될텐데 자 쭈꾸미 낚시는 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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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합니다 자 자 엄마 자 자 금오기가 풀리면서 괜찮아 안옥게 아빠랑은 괜찮아 어 기다려 낮춰 낮춰 아예 조금만 풀어주세요 예 됐습니다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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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예 죄송합니다 자 옆으로 좀 더 가 한 두세 발짝 바람 많이 불 때는 처리대를 밑으로 그렇지 얘 원줄을 수연아 봐봐 밑으로 하면 바람 이렇게 불잖아 원줄이 이렇게 쳐지잖아 그렇지 그렇게 돌아서 서 안 돼 어 뜯겼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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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백사장 앞쪽에 보시면 주먹만한 자갈하고 큰 돌이 섞여있어요 그 와중에 수초가 있습니다 한 중날물쯤 오셔가지고 한 중날물쯤 오셔가지고 간조대 초 들물까지만 하는 그런 포인트 듭니다 국민 포인트죠 여기 참 아이들 데려와서 하기는 쉽고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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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줄있나봅니다 여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아빠 꺼올걸 도대체 나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그래 그럼 풀어 아빠가 괜한 참기로 했네 도대체 도대체 너무 많이 던져서 엉킬 수도 있으니까 저류가 계속 아 됐다 별사장을 터는 이 해변 끝에 신발 아직은 춥지 않으니까 9월 중에는 발등 정도까지만 딱 담궈놓으시고 톡톡 던지시면서 비거리 15m 남지 그 정도만 하시면서 발 앞에 사는 이 해변에 있는 쭈꾸미 젖는 그런 워킹 낚시 터가 여깁니다 백사장 괜찮아 우리 딸 있었어? 아니 뭔가 척척한 게 있었다 야 초등학교 3학년 때나 지금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아니 진짜 뭐 있었다니까 헛으면 이제 감전 느껴봐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쪽으로 던져봐 여기 릴링을 릴 감는 걸 똑같이 해야지 안 그러면 거기다가 떨어져 그렇지 잘 던지네 뭐 있었단 말이야 그래 있었다 쳐 아니 못 잡은 것 뿐이야 감는 속도를 오다가 막 감다가 천천히 감다가 이렇게 해서 떨어진 거야 탈출의 귀재 뚜껑이 열려? 아이 터졌다 이거 어?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아 터졌어 아이 터졌어 아이 다 엉켰어 빨리 가봐 가보내서 어? 또 터졌어 멀리 칠 필요가 없어 미끌리기만 해 진짜? 못 잡았어 우리 딸이 있을 때 어벅을 아빠가 쭉 빨아오나봐 아빠 잠깐 쉴까? 응 어 잘했어 새우 잡았다며 응 진짜 있어 뭐였어? 오우 이야 이거 비싼 액인데 새우 아니면 저기 있잖아 아 쏘옥 어 쏘옥 잡았어 쏘옥도 잡네 응 얘는 라면을 딱 넣어먹어도 돼? 어 쏘옥 너무 맛있지 맛있지 아까부터 던졌는데 그럼 바보도 던지겠다 흐흐흐흐 째려보라 그래 왜 들어가 봐라 들어가 봐라 아빠 그리고 거기 개 엄청 많았어 오우 그래? 잡지 그렸어 우리 딸 어? 아빠 주운 걸로 주운 걸로 채비했어 어렸어? 어 주웠어 색깔도 좋아 나 살렸어? 어 여러 번 쳐봐 엄마가 주운 거 쇼를 하는구만 그대로 후진 그대로 후진 그렇게 하면 추릴 때 부러져 괜찮아 네 거니까 이거 리리 하시면 돼? 어 어 그냥 풀어지는데 풀어지지 않게 이걸 조이면 되는 거야 드랙 드랙 드랙이라고 하는 거야 앞으로 더 해봐 앞으로 더 해봐 아빠 있는데 그래 됐어 풀어졌네 아 드랙을 풀어놨었구나 아빠가 죄송합니다 엉킨 거 같은데 엉킨 거 같은데 뭔가 줄 가지 엉킨 아빠 떨어지는 거 같은데 응 괜찮아 아빠가 알아서 할게 멀리 던지려는 욕심에 멀리 던지려는 욕심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방향이 확 틀어져 아니 힘 안 들어 야 잘 봐 낚싯대가 여기서 손을 놔야 되는 거야 아 근데 멀리 던지려는 욕심하면 이쯤에서 온단 말이야 그럼 이게 앞으로 박는다고 이거는 원투야 이게 뒤에서부터 반원 그리면서 던지잖아 마치 원투처럼 아빠 말 듣고 팔에 힘을 빼면 더 멀리 나가 이건 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쑥 이렇게 한 거고 부드럽게 캐스팅하라고 부드럽게 무허는 가볍게 캐스팅하는 거야 나 캐스팅만 하고 해보면 안 돼 야 너 잘난 척 하려고 했지 아니 얼굴에 잘난 척 딱 써있엄마 아니 아빠 치사하게 울지 마라 나만 척 하려고 야 쭈꾸미 아빠가 다 잡았으니까 아빠 못 먹는다 나는 아 근데 아빠 어 근데 소리 하나밖에 없는데 아빠한테 안 아빠 입에 썩이지 아빠 아세요? 와 왕관인데 손맞춰 왔지 나도 던질거야 용아 나도 던질래 용아 나도 던질래 용아 나도 던질래 아빠 누구세요? 엉켰어 엉켰어 누구 땜에 왜 나 때문이야 아니 성태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 왜 짜증이야 짜셔 난 짜증이 안 돼 야 겹친 것 뿐이야 시선이 아들 네? 자 네 정면으로 똑바로 던져야된마 어떻게 던지는지 기억해? 아빠 응 어 아빠 알아서 비킬게 아 얘는 원투야 어 됐어 아들 아들이 던져줬으니까 아빠가 잡아볼게 던져 응 대박 아들 아빠 힘들면 불러도 돼? 어 나 여기 있을게 훨씬 낫네 지금 딱 그 거리쯤에서 나와 엣 아니 누나한테 한건데 엣 이놈들은 누구한테 얘기한걸 몰라 아들한테 얘기하면 딸이 대답하고 아 아 오랜만이네 다 던져? 응 릴링이 똑같지? 아빠 엄마 앞에 또 던져 짜잔 털어졌어요 머리 머리 세 손가락으로 아씨 아 나 못하겠어 응 우리 딸 뭐야 우리 딸 뭐야 몸 개그하는거야? 몸 개그하는거야? 응 자 아빠꺼 감아줘 릴링으로 살살 야 이거 지독하기만 켜네 아빠가 너냐 이 자샤 내가 이거 할거야 안돼 왜 야 이게 낚실때는 더 새거야 너무 칼싸움 하자는거야? 응 아 아 그 쓰레기 뜯겼어 아 이런 터졌어 가자 1인당 한마리씩은 잡았어 응 거기서 고기? 네 9월 1일 올 때도 적고 주말이고 해서 폭바람 쇠로 나와봤는데 딸내미가 감을 잃어버렸나 보인다 아무튼 재미도 많이 못 느끼고 마무리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초둘물까지 해볼만 한데 아이들이 애들이 풍미를 못 느끼네요 폭바람 쇠로 나왔으니까 맛있는 것도 좀 먹고 하려면 이만 줄이고 가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가 고구마 수고하셨습니다